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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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조금 물이 좀 좋게 하겠으면 한 손을 조금 더 왔을 텐데 그럼 또 1,000만 명이니까 사회복지, 사회복지 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00만 명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는 중요한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좀 위험한 데 말고 그 옆에 한꺼번에 그냥 휴업을 해놔서 근데 거기 조금 적어도 되고 지금부터는 많이 이제 경기도는 교육관, 도지사님, 도지사를 협조를 하셔서 그런 식으로 언론들도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제가 우리 실장님과 다음에 우리 부원장님, 제가 아주 어려우신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고만만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부원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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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ost에서 좋았습니다. 아이고, Clarkeye Mode. 선생님에는 어떻게 estele Hambest 있는지 Oui, tôiкивнее. 추후 시작하니깐 본인덕이 떡볶이 된거같아요 아 이거 신나 남편분이 이걸 해요 처음 시작했고 아 부모님 하신건 아니고 어머니가 좋으셨어요 같이 하면서 떡 하나 더 어떻게든 사실 제가 떡을 먹으려고 간떡먹을때 사실 떡을 썰어놓았다더라구요 아 저거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그어졌어요? 그냥요 그냥 참기름하고 간장에다가 간장에다가 썰어먹는거 일만 하세요? 네 거스러지면 어때요? 맵겠다 네 이거 하고자 얘기하는거에요 네 돌입떡은 비하니까 이거 될까요? 자 메르스 패치 화이팅! 화이팅! 장인만 인사하시고 아 여기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사지 좀 바쁘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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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십니다 아니에요 준비하십니다 볶음밥 너무 잘 안 hinter 이 combination 한 번 더 먹겠습니다. 한 번 더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쓰리미에 찍어서 먹으려고. 같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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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많이 먹었어요. 같이 먹으실까요? 많이 먹었어요. 상당시장. 화이팅. 많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건 센 걸로 이제 미치는 거. 어떠세요? 맛이. 맛있죠? 하루에 다 팔아야 되는데? 하루에 이거만 다 팔으면 되겠어요. 이거는 국가안보가 아니고 시장 안보여요. 아, 이게? 이게 하나 두통이 사는가간다는 얘기네. 맛이네. 하나만 남겨둔 하나하나 더 남겨봐요. 이거 드시고. 울고 그러시면 안 돼요. 맛있다고. 얼마는 5,000원이죠? 그러면 이제 3만 원. 근데 2만 원을 받았습니다. 2만 원 정도 되겠어요. 그럼 너가 여러분들은. 친구들도 다시 이렇게 맞추세요. 하나 먹어봐도 되고요. 이건 뭐에 찍어먹는거에요? 그럼 이제 된다 지금. 내가 이것도 사는걸. 직장. 이거는 처음 보면 드디어 안포야돼요. 물. 그리고 헤토어. 국물.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만두기는 그리고 양파 그만두기 그만두기 장관님이 직접 3병시장에 유지원구까지 찾아주셔서 상인들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하시니까 저희는 그것 자체로만 해도 마음의 안정을 일단은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에 아무튼 저희가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빨리 될 수가 안정화 돼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모든 고객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빨리 돌아주신 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너무 감사한 부분이고 김만수 시장님이 초동 조치를 잘하셔서 우리 시장이나 부천의 메리트가 확대가 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안전부 장관이 오셔서 우리 상동시장을 방문해 주신 부분도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상동 상대 화이팅!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 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티브지카브이 불판 선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구워도 생선을 구워도 연기, 냄새, 기름 팀, 타는 것까지 모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적이선이 방사되는 오줌코팅 스티브지카구이 불판 선그릴은 직화열과 스티브지칼에 의해 조리함으로써 고기의 겉과 속이 고르게 있고 육즙이 풍부하게 살아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줍니다 거기다 수주의 물이 순환하며 불판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불판에 그을림이 없어 교체할 필요가 없고 세척이 용이합니다 아직도 한 고기를 드신다구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구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티브지카구이 불판의 혁명 선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 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티브지카구이 만능 불판 선그릴로 육즙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부천의 명소 브런치카페 커피 전문점 베스컵 250평의 국내 최대 매장에 걸맞는 다양한 테마형 독립공간 베스코의 모든 좌석은 룸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격조 높은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서비스면에서도 최고를 지향하는 베스코 직접 구운 베이커리가 무료로 제공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인류 바리스타가 내리는 양질의 커피와 다양한 수제 브런치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10-5216-7284 상담문의 010-5216-7284 상담문의 010-5216-7284 상담문의 010-5216-7284 상담문의 010-5216-7284 상담문의 010-5216-7284 상담문의 010-5226-7284 저희 다담미 영수는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당장님 혹시 많이 응원해주세요